두 명 게임 몇 번 더 해요? 두 코스 남았어요, 이제. 근데 사실 두 분은 짜장면 드셨는데 변우석 씨는 아까도 못 드시고. 어? 맞네. 얘는 지금 인기로 얼마를 먹는데, 지금. 자, 이거, 이거, 진짜. 저랑은 안 해. 아니, 그냥 먹으라고요? 그냥 먹으라고요? 우석이 먹으라고요, 진짜. 형, 우석이. 지가 언제부터 변우석. 야, 이거 먹어라. 우석이를 챙겼다고요. 잘 먹는다. 아니, 나 진짜 저거 웃기지 않더라. 재수 없으니까 줘요. 아니, 저거 축제돼서 없어, 저거. 언제 형이 우석이가. 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언제부터. 와. 우석이가 탈게, 탈게. 아니, 아니 저거 언제부터 저게 지가 변우석을 챙겼다고. 아, 이건 지금 말이 안 된다. 너무 맛있다. 야, 근데 사장님 미쳤어요. 많다, 여기. 이게 먹은지가 너무 맛있어. 우석아, 한 입 더 해라. 네, 한 입 더 해. 그럼요. 형도 이제 슬슬 우석이가 마음에 깊숙이 들어온 거야. 슬슬 우석이가 마음에 깊숙이 들어온 거야. 우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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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그만 먹어도 돼. 빨리 먹어도 돼.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그만 먹어도 돼. 빨리 먹어도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지석지는 우석이 그만 먹어도 돼. 지석지는 우석이 그만 그냥 펴로. 김치점이 너무 맛있어. 3만 원짜리니까 혹시 음식이. 퀄리티가. 아, 근데 진짜. 떨어진 건 아닌 건. 정말 너무. 퀄리티. 제가 보장합니다. 잡내도 안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솔직히 방송이라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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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뭐할 거야.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물고 갔어. 야, 기술도 좋다, 야. 인사하바. 진짜. 머리 안아주세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야, 여기가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인사드려. 왜, 왜. 인사드려. 인사드려. 야, 야, 야. 너 뭐하는 거야. 야, 우석아. 우상만 배워가지고. 좋다, 잘했어. 야, 그건 이 피어라운 애들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야. 니가 학이야? 야,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지. 야, 쟤 또 저거. 안 돼, 쟤는 안 돼. 아니, 왜.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못난이 안 돼. 우리 나한테만. 뭐 이쁘다고 그래. 응, 못난이 주지 마. 형, 김치전은 먹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형, 김치전은 먹어도 돼요? 뭐가 좀 속상하다, 지금 홍성성이가 빨려들어간 거 같은데. 뭐야. 뭘 하지? 아, 묘한 기술을 가졌네요, 저 친구가. 프라이데이